2장 2장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정탐꾼처럼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짓 형제들의 뜻을 조금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늘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귀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처럼 내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유대인을 위해 사도로 일할 권리를 주셨고 내게는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 일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지도자로 인정받던 야거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바나바와 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여 그대들은 이방인에게 가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곧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은 사실 내가 심서해오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에서 나무랐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야거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는 한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거짓된 행동을 했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 그들의 거짓된 행동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곧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헐어버린 그것을 다시 가르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